영어의 20점 위도 딸기를 쑥쑥쑥 쑥쑥쑥 쑥쑥 몸이 뜨끈뜨끈해요 지금 브라운 치즈 파보컨 브라운 치즈 파스타를 볶아줍니다 파스타를 고유 를 탈수 를 구워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딸기를 준비했고요. 딸기잼을 할 거라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딸기를 구매했습니다. 딸기는 꼭지를 따서 냄비에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750g 이마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요. 딸기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으깨줄게요. 사실 딸기주스도 이렇게 만들면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설탕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유에 섞어 먹으면 이제 딸기 우유 되고요. 소다수에 섞어 마시면 이제 맛있는 딸기 에이브가 됩니다. 양이 얼마 안 돼. 설탕을 30% 정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저어가면서 졸여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뭐지? 어떡해. 생크림은 소금 1,5스푼 1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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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인 선별부터 이렇게 레이블링까지 참여해서 만든 그런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대는 만 원대의 가성비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어제 저 마셨는데 괜찮더라고요. 산미감이 있는 모든 음식들을 좋아해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녁은 등갈비를 이용해서 이현복 셰프님의 레시피 등갈비 튀김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볼에 등갈비를 이렇게 담아놓고 잘 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현복을 잘 섞어주고 이현복을 잘 섞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골고루 주문한 육수 그리고 고무소 고무소 당근 고무소 그릇 뼈 퍽 양념을 잘 버무려주었습니다. 딸기잼이 식어서 이제 담아주려고 하거든요. 딸기잼이 식어서 이제 담아주려고 하거든요. 유리병을 가지고 왔어요. 맛있어. 딸기잼을 완성했어요. 장박하는 동안에 먹으려고 하거든요. 갓 구운 모닝빵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최고. 땅콩버터 조금 레몬 대신 라임이 있어서 라임즈 저는 씨라츠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원래 감자 전분이랑 옥수수 전분 반반 섞어서 하는데 저는 집에 옥수수 전분만 있어서 방역분이랑 반반 섞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묻혀서 전분을 묻혀서 여기 되게 하겠습니다. 등갈비 튀기만 먹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 순두부찌개를 준비해 왔어요. 남으면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순두부 순두부가 엄청 커. 새우랑 오징어 대파 양파 양념장 오! 역시 다 넣습니다. 양념장을 부어줍니다. loved ones 고 diameter 유 weret 전분 과거 Berg 계란 WW2 Dog 기름 sua Trupl bum God 등갈비 두 개를 순두부찌개에 빠트렸어요. 닦긴 닦았는데 충분히 물에서 스파게티니가 있어서 여기 짬뽕 순두부찌개이기 때문에 제가 스파게티 면을 좀 넣어줬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냥 놔뒀는데도 엄청 시원해요. 너무 뜨거울 것 같긴 한데 해산물아 어디갔니? 너무 뜨거운데 맛있어. 만두 얘를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에 찍은 등갈비 간장이랑 굴소스가 들어와서 진짜 딱 단짠단짠인게 맛있어. 겉은 바삭바삭하고 석은 쫀쫀쫀쫀해요. 치킨 먹는 느낌이에요. 등갈비만 먹어도 맛있는데 소스를 올려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등갈비를 제가 원래 좋아하는데 역시 튀기니까 더 맛있네요. 동네가 너무 뜨거워. 인근이 괜찮네. 변뚝 특갈비를 변두 불맛을 시작했죠. 금방 조금 proteg Xiao 축구 보면서 먹으면 좋겠다 치킨 대신 우와 지금 날씨가 영하 15도야 진작 이렇게 먹었어야지 얘는 피코크 팝콘 씨솔트 카라멜 크림치즈 팝콘 이거 어제 먹었는데 괜찮더라구요 던킨 에서 나온 브라운 치즈 팝콘 브라운 치즈 맛이 강하진 않은데 은은하게 나면서 문룩하지 않아서 좋은것 같아요 으 으 으 이케아에서 보면 쉽게 일찍 깨 과자나 이제 뭐 먹다가 남긴거 집어넣는 집게 요렇게 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밀봉이 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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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두꺼운 장작이에요. 하목난로 혹은 벽난로 장작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두꺼운 장작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기 전에 넣어두면 굉장히 오랫동안 탑니다.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깼어. 영하 20.2도. 지금 텐타운도 영하 6도. 대박. 넌? 넌.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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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기 전에 청소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캠핑 추천기 때 협찬받았던 제품인데 이게 무선 청소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